네, 저희가 앨범을 만들 때 항상 늘 염두하는 게 있어요 음악하던, 그림을 그리던, 뭘 하던 자기만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서 자기 얘기를 풀어나가는 아티스트를 굉장히 훌륭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? 이렇게 해서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이미지화된 것들,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뭔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그 떨어지는 것들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도 굉장히 그 이미지라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편곡을 하고 풀어나갔던 노래입니다 미늘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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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신하게 탐스러운 먹이가 날 나번의 그룹 부르면 빙빙 나가와 나를 만져봐봐 누나 괴하지 말고 날 가져가 아무것도 모르고서 바보처럼 다가오다 입이 걸린 움직이고 움직여도 내 손에서 너를 절대 벗어날 수 없어 영원히 다가오다 입이 걸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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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만 있던 세상들은 더 이상 바라든지 아무것도 모르고서 바보처럼 다가오나 이리 걸린 예약 울어보고 울어마고 네가 있던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어 차가울 때 바른 몸이 다시 흘려지고 기아들은 바른 끝에 너를 부정하며 지워버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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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사랑 숙소 변신 커像 amment 감사합니다.